중원전 준비되었습니까? 에이티듀 신은 believed instrument 둘 셋 mantra 저 Dougjan 화이팅 맞아 지금 망신술과 경영이 opportunities 확인하는 hence 좋았어요 1 친구 yang modo 굉장히 bero filmmaking 아 그리고 많은 학우들이 우리 환웅하구가 헤어밴드를 하는 걸 되게 기다렸대요 어? 그러네? 잘 어울려! 헤어밴드를 하고 왔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자주 썼었는데 오랜만에 또 한 번 채울게요 어? 지금 바깥에 헤어밴드 난리 났어요? 예 좋아요 이마가 너무 예뻐 이마가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지금 인원수가 8명, 6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있는 분이 한 번 오시면 안 됩니까? 네네 아 우리 아 우리 안녕하세요 워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스입니다 자 이사범 이사범 딩이 던져도 되나요? 근데 감당되겠어? 괜찮아? 둘 셋 워너스 워너스 역시 소원을 하나하나 워너스가 이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 고가 A 맥스 원 팀인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세븐 맥스 원 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에인에서 세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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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대표님 자 자 숫자가 이제 숫자가 이제 일곱 명을 맞춰줬으니까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니기야 화이팅! 니기야 화이팅! 네 야 나 코 조심해 아 아 아 아 그 불만 아아,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누구야? 외모있다 너 대박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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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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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에이티즈의 세대! 예! 잘했어! 자! 먼저 개막을 터트린 우리 에이티즈 학가에게 편수막 앞에서 자신의 학과를 피할할 수 있는 저로에게 딱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도 쭉쇠! 일렬도 쭉쇠! 자! 근데 여기! 여기 워너스 멤버가 하면 워너스 멤버는 빼앗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러게! 일로와! 일로와! 민기는 이래저래 오늘 방송이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자! 자! 둘 셋! 에이티즈 팀! 저희 이번에 에이티즈가 저희가 저번간 다른 모습으로 웨이브와 일루전 2 타이틀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저번간 다르게 여름이라고 청량청량 청량! 청량섹시! 거기에 또 시원시원하게 돌아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씨 또 할 말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웨이브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쿠라! 소유성 있는 멜로디! 하쿠라마자타야! 그리고! 졸업업도 좋으니까 졸업도 많이 들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주간아이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님! 에이티즈와 원어스 도 완성! 우영 씨! 이의! 이리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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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스! 이의! 이의! 원어스! 원어스의 태양이 돌아가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와! 잘한다! 여행이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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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